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2860-32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8월 야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안내입니다. 이번 점검지역은 관내 야간 일반 음식점 및 민원유발업소인데요.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청소년 유해 행위 여부와 호객행위 및 퇴폐 영업행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 이번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위생과 02860-206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구로구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인터뷰, 다큐멘터리 등 형식의 제한 없이 순수 창작물인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로 공모가 진행되는데요.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영상 파일과 제출 서류를 이메일,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여성정책과 02860-28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